인조 대리석 전문업체인 대전 라이온 캠텍이 지난 1일자로 직장 폐쇄를 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직장 폐쇄를 규탄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협상 문제로 지난달 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지만 조합원 85명 가운데 50여 명만 참여하는 부분 파업이라며 전체 조합원의 출근을 막는 직장 폐쇄는 노동자 생존권 말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측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부분 파업으로 전체 공정이 멈춘 상태라며 직장 폐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